자슬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국산 삼겹살을 30년간 먹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의혹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돼지열병 발병으로 국내 돼지들이 모조리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멸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런 예도 없었고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은 아마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와는 달리 국내 방역 체계는 선진화됐고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첫 발생 이후 보름 정도 지나도록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진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돼지가 절멸할 것이란 주장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주장 한번 살펴볼까요. 삼겹살이 금겹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간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8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달 들어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긴 했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출하가 대비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30%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런 심리 때문에 경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종합했을 때 지금처럼 추가 확산을 잘 막는다면 30년간 삼겹살을 못 먹는다는 주장 거짓에 가깝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